안녕하세요 장난감들입니다. 저의 본인척과 신뢰스 환영합니다. 오늘만한 보물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장난감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인크래프트 엄청 이처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. 돼지도 있고 스티브도 있네요. 여기 마인크래프트 골렘 여기는 미니피거도 있고요. 여기는 엔더맨도 있고 여기는 피규어 4종 세트입니다. 돼지하고 늑대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네요. 곰도 있고 여기는 좀비 피규어도 있고 아 이런거 왜 골라있네 뒤에가 좀비네요. 여기는 블랙시미스도 있고 여기는 페임... 페이머블 울프? 울프네요. 울프 피규어도 있습니다. 네모난게 스티커 카드도 있고요. 스티브 피규어도 있어요. 말을 탈 수 있는 스티브 피규어네요. 월드 보관한도 있고요. 여기는 도띠의 잠뜰 가방걸이잖아요. 여기는 도띠 그리고 잠뜰의 가방걸이입니다. 여기는 마인크래프트 미니 피규어가 있고요. 여기는 액션 피규어도 있네요. 여기는 투백 행거라고 해요. 그러니까 가방에 걸 수 있는 열쇠고리 같은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도띠의 잠뜰 봉제 인형입니다. 여기는 월드플레이 세트 라고 하네요. 우와 이게 뭔가요? 우와 여기는 페이퍼로 된 페이퍼로 만들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 장난감이고 여기는 페이퍼 중간 크기 장난감입니다. 자 이것은 롯데마트 수지점이에요. 아 수지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. 롯데마트 수원에 있는 권선점입니다. 자 필요하신 분 오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 빠이빠이 롯데마트 수상